자, 유사성에 집합하십니까? 네. 아,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스크리티 컴설 이게 무슨 뜻이지? 유엔 상임이사국이잖아. 아, 네. 유엔 상임이사국이 몇 개국이요? 네? 유엔 상임이사국이 몇 개 나라로 비상될지? 유엔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요? 유엔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요. 유엔 상임이 분은 4개국이요. 본인은 정arez 자국이 방금 선택하다가 rut티 horse 윤 zero 유엔 상임escburn은 둘 중에. 둘 다 차이나 시로 시작하네? CCTV가.. CCTV야, CNN야. 어느 게 시로 시작해? CCTV? 어느 게 진짜 차이나거든. CCTV가 차이나.. CCTV가 차이나.. 그럼 CNN은 어느 나라? 미국.. 미국이네. 러시안 투데이는 어느 나라? 러시아.. 러시안 투데이.. 어? 러시아.. 그렇지. 프랑스방 거는 거야. 프랑스.. 그러면 이 방송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방송국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영어로.. 그렇지. 네. 영어로 전 세계 정보를 방향을 하자. 네. 나는 이걸 보고서 느낀 게 뭐냐. 네. 언론성 하려고 하는 거 같다. 어.. 아.. 네. 언론 싸워만. 자.. 유사성의 집합인데.. 자.. 이 다섯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다? 영어로 방향을 하고.. 네.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? 어? 이런 뉴스 채널을.. 그렇지. 영어로 이렇게.. 네. 영어로 방향하는 이 뉴스 채널을 접하는 게 유익하겠죠. 그 중에서 내가 특히 상임위사국권 다섯 개만 출연해구야. 아.. 네. 아.. 네.. 아.. 자.. 고맙습니다. 오십 이만까지. 자.. 네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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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